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이 전수력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액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쇼다 아니다를 떠나서 발언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이번 윤 대통령의 핵과 관련된 발언은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이 그동안 현지에 온 평화지향국가 기획과 추구국가라는 이미지를 단번에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가장 민감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핵무장이란 단어입니다.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와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군사적 분쟁에 참여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영향을 받고 복면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국인 5개 나라는 그런 결정권을 나눠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핵 보유국이 늘어날수록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국 간의 이런 국제 공조는 상임이사국 사이에서 군사적 갈등이 없어야 유지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갈등이 커지자 북한 핵에 대해서 일치했던 국제사회의 의견이 분열되었습니다. 미국과 큰 불편이 없던 시기에는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이 싫었지만 미국에 비해서 경제와 군사 외교와 동맹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어차피 자신들이 막을 수 없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국제정세는 두 나라의 정치적 입장을 바꿔놓았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무역 갈등을 넘어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서유럽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가 나토를 넘어 남중국해에 군사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오로전쟁으로 러시아가 제 발목을 스스로 찍은 결과이긴 하지만 러시아의 우호적인 국가는 열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정치와 외교 경제에서 고립되고 있으며 러시아를 주적으로 창설된 나토가 재결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이 북한과 이란처럼 생존하는 문제로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적어도 미국이 많은 부분을 양보하지 않으면 독재 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라 국제정세가 급격히 뒤바뀔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핵보유국은 확실한 아군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안전장치가 하나 더 늘어나는 정치적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북한 핵을 안목적으로 용인한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묵인할까요?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일 관계라 해도 일본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국이 개발하면 자신들도 핵보유 명분이 생긴다면서 일본이 찬성할까요? 자신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만큼 주변국이 강해지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을 반기는 윤석열은 매우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넋빠진 놈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핵개발을 천명하면서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미국의 잔수력 도입도 아닌 우리가 개발해서 스스로 핵무장을 하겠다는 발언은 박정희가 미사일 개발, 핵무장 전략을 내세운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뻔히 보이는 말이라고 국내에서는 이해한다고 해도 국제사회는 윤석열의 발언을 단순한 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홀로 나서서 막는 모습을 취하고 미국이 경고와 실제 제재에 나서기까지 침묵하겠지만 그들만의 물밑 대화는 우리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과거가 있습니다. 극비리 진행하던 박정희 정부의 핵무장 전략은 미국에 바로 간파당했고 미국의 압력에 바로 굴복했지만 그의 파만으로 이후 50년 가까이 미사일 주권이 사라지고 다른 산업에 비해서 항공우주 산업이 기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물론 주한미군이 주둔한 나라임에도 요주의 국가로 미국에 분류되었습니다. 현재도 미국과 맺은 핵협정 때문에 우리는 핵 잠수함을 건조하려 해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 주권을 침해받다 보니 주권을 침해받는 것이 안보로 둔갑되어 있기도 합니다. 만약 박정희가 버티고 핵 개발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핵 보유국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공산세계와 서방세계 모두를 적으로 두고 중국과 일본, 미국에 의해서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갇혀 지내는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매년 수십만이 아사 위기를 겪는 북한보다 더 심각했을 수 있는 나라가 될 뻔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묵인과 일본의 우려를 명분삼아 별의별 짓을 미국은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권 침해를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높을 만큼 대한민국은 미국의 그다지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지금 그 위치가 크게 변했을까요? 변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입지가 변한 것이지 국제정치, 국제외교에서의 입지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정치와 외교에서 위상이 바뀌려는 그 시기에 불행하게도 사대주의자이면서 외교와 국제정치의 무지한 정권이 대한민국에 들어섰고 단숨에 10년 전으로 후퇴해버렸습니다. 지금은 경제적 입지만큼 국제정치와 외교에서 위상을 만들어내던 문제인 정부가 아닙니다. 그럴 일 없다고 미국이 짜증내면서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의 전수력 배치나 한미 전수력 훈련을 끊임없이 말하고 입만 열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과 적대감을 높이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 없이 시행해버린 대중국 복원 조치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국내 산업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국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합의해야 풀 수 있는 외교 문제라는 것이어서 이런 문제 모두가 쉽게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모든 부담을 우리 국민과 산업계가 상당히 긴 시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체 핵무장까지 대통령의 한 작자가 떠들었습니다. 확정지어 말하지 않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핵무장 필요성을 말하고 그렇게 말한 나라가 경제와 군사에서 세계 10위권인 국가이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휴전상태의 분단 국가라면 국제사회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핵무장 이런 발언은 시민단체나 안보 관련 연구소나 저 같은 유튜버들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핵무장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입니다. 이란은 현재 갈림길에 서 있는 개발 중인 나라입니다. 핵무장을 시도하든지 핵무장의 상공에서 핵 보유국이 되었든지 간에 유엔 상임이사국을 제외하고 핵 개발과 관련해서 제재받지 않은 나라는 이스라엘 한 나라뿐입니다. 이스라엘의 핵무장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을 보호하듯이 보호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으로 무장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세뇌시켰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국내의 정책을 펴면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추정들이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에게 세뇌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에서 말하고 있는 핵무장 또는 한미 전술의 훈련 미국의 전술의 칸반도 배치에 대해서 미국에 선 윤석열의 말에 뭐라고 말하는지 뉴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핵 공동연습 계획이 없다고 말한 건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핵 공동연습은 핵 보유국 사이에서만 가능한 개념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 중이지 않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실무진의 구체적인 협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핵 사용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공동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핵 확장 억제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에서 논의된 대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건 북한이라며 북한이 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윤석열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국내에서 가능성 없는 주제를 꺼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자꾸만 미국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현재 한반도 상황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는 한 미국은 한반도에서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이미 섰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ent사적 긴장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